장고 조작 관계자이자 공범 같이 기소되어 있는 안소연 씨가 이 문서는 그동안 언론으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공장 두 번째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입수하자마자 지금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 안소연 씨가 뭐라고 써느냐 봐보세요. 정확하게. 검찰이 사건 공소적위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이며 피고인 최훈순의 차녀인 공소회 왜 공소회가 됐을까요? 검경이 봐줘서 공소를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 정치검찰이 수사를 안 하려다가 교회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김건이를 당시 정치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 사건 대응문건 만들어서 장모를 비호하고 김건이를 비호할 때입니다. 공소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소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김건이가 주도적으로 김건이가 주범이라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피고인 김예성과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으로 피고인 안선인 사건 관련해 누명을 쓰고 약 3년간 복용하고 가산도 탕진하는데 또 기소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물론 이분이 공동 피고이니까 이분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 도총동 부동산 투기 사건을 같이 최훈순 씨가 실행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훈순 씨가 3억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50억을 넘게 남겨먹은 사건입니다. 최소한 그때 그걸 협력자가 했기 때문에 협력 과정에서 최훈순이 안소연을 고소를 해가지고 안소연이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상위범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안소연 씨의 지분 절반을 최훈순 씨가 입술 인수를 해버립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안소연 씨가.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그러면서 안소연 씨는 재산 다 뺏기고 감옥 가고. 그리고 나왔는데 큰 병을 얻고 있는 사이에 또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또 기소가 된 겁니다. 잔고 조작했다고. 그런데 잔고 조작의 주범은 최훈순 씨는 김건이라고 주장 아니 안소연 씨는 김건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근거를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여기 보시면 희미한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최훈순이한테 저 좀 더 확대해 주시나요? 좀 확대해 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최훈순한테 검사가 김혜성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죠. 일단 맨 위에 희미한 데는 자기가 김혜성한테 부탁해서 4장을 국민은행 장고 조작 외에 신한저축은행 장고 4장 355 2조 하였습니다. 신의를 합니다. 지금은 신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은행에서는 심지어 억울한 사건이래요. 지금 저기 검사 검사가 지금 질문한 거를 검사가 장고 증명서 총 5장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장고 조작 죄송합니다. 국민은행 장고 조작서도 장고 증명도 한 장 있어요. 그것도 조작 그혹이 있는 건 나중에 제가 밝혀낼 거고요. 신한저축은행 이제 4장이잖아요. 총 5장 있냐고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장고 조작 4장은 증인이 김여생이 부탁하여 김여생이 허위로 허위로 신한저축 명의로 발행한 건 맞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장고 조작 4장 한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김여생이 뭔 사이냐? 지인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우리 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가 따님 친구가요? 아니요. 따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친구는 아니고 딸이. 그래서 여러분 김건휘가 주범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죠. 최소한 공범이라는 게 장고 조작을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면 딸이 한다면서요. 박소담이 하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딸이 하는데 자 딸이 기술적으로 보도하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친구를 데리고 왔을 거니까. 그럼 장고 조작은 실제 장고 조작은 머릿속에서는 최은순하고 안소연 씨한테 또는 최은순 씨한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장고 조작을 한 건 김예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김예성을 데리고 온 것은 김건휘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주범을 떠나고 딱 최은순 김예성 김건휘는 공범이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빠져버린 거예요. 다음 보시죠. 또 주범이라는 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 저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뉴스타파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최은순은 처음에 딱 3억밖에 내지 않았어요.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남보로 무려 38억을 대출받는데 이것도 사실 볼법 부실 대출입니다. 돈이 없는 집단인데 어떻게 38억을 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한저축은행이 김건휘 씨랑 특수관계입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토스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있고 그래서 40억을 썼지만 대출 제외하면 3억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저질 부동산 투기꾼들이냐면 보통 투기를 해도 실명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둘 다른 하나는 동업자 안시 지분이고 절반은 절반을 최은순 씨가 지분을 하는데 차명호 본인 차명 지분 26억 을 냉겨먹었고요. 그다음에 동업자 안시 지분을 동업자 안시 지분이 훨씬 비용이 셌네요. 그렇죠? 저것을 동업자 안시가 구속되는 바람에 신한저축으로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압류가 되고 경매에 넘어오거든요. 그것을 이사인드 명의로 인수 본인의 회사 회사 명의로 또 사들입니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 전 과정이 장고조작 사건은요. 말이 장고조작이 사실은 부동산 투기 및 소송사기 사건이라고 해야 돼요. 차명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및 그러나 나중에 재판비까지 제출하니까 장고조작을 소송사기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65억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91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만 무려 50억이 된 겁니다. 3억 들여서 최소 50억을 낸 게 먹은 겁니다. 보통 재수가 아니죠. 그다음에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문서를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거는 김건희 씨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김건희 이름 정확히 이게 안소연 씨 계좌입니다. 안소연 씨가 공개를 했겠죠. 이 천호명만은 김건희가 딱 입금시켰잖아요. 2013년 9월 10일 한참 성남도촌동당 사기 사건 저질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도촌동당을 사들일 때 1차 2차는 실패를 합니다. 1차 때 3억 원 채울 수 있는 3억 원은 계약금이 몰수가 돼요. 계약이 실패하면 계약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송사기를 저질되느냐 그 3억을 돌려받으려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 잔고 조작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런 대담한 범죄가 저지른 사람 봤습니까? 그 3억 돌려받으려고 계약금 돌려받으려고 그런데 당연히 재판부에서 야 이건 니들이 계약금을 아니 잔금하고 중도금을 안 내서 그런 거니까 잔고 조작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튼간 억울했겠죠. 그 3억을 떼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막 동업자 고소하고 난리를 피우는 사건인데 그때 3억 들여가지고 그 계약금을 떼이고 그 찰나에 안소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채윤수인 씨하고 김건희 씨한테 야 그 계약금을 돌려받기 해서도 그렇고 이 부동산 투기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접대비가 필요하다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를 누가 보냈냐 김건희가 저렇게 15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15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입니다. 접대비 사업 관계비를 댄 사람이 그 사업의 주도자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것도 투기의 로비로 쓰겠다는 돈인데 무려 1500만 원을 김건희가 보냅니다. 입금 김건희 주범 주범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최소한 공범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수사조차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최은순이 잔고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재판부에다가 잔고 조작서를 낸 것은 소송사기 사건인데 기소도 안 했죠. 이 잔고 조작을 재판부에 제출한 건 사무소 이조 행사라고 기소를 했지만 사체업자 두 명한테 또 돈을 빌리거든요. 신한저축은행한테 대출을 받기 전에 그리고 그 사체업자 돈을 안 돌려줘요. 그때 최은순 씨가 조작한 잔고 조작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누다 없이 보니까 안소연 씨는 제가 보기에는 종범인 것 같은데 주범은 최은순 김건희고 종범은 그걸 기소를 합니다. 사체업자한테 너 돈 주고 빌린 거 안소연 그런데 주범이자 실제 잔고 조작을 해갖고 온 최은순 김건희는 김건희는 기소수 잔고 최은순은 그 두 건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우리 오마이 뉴스 기사도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검사님 이상하잖아. 둘이 공범이면 잔고 조작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건 같이 기소한 건 맞는데 사체업자가 두 명한테 돈 빌린 거네 안소연은 기소를 하고 최은순은 기소를 뺐어. 그냥 지저만 게 아니라 여러분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가 성명명령이거든요. 해명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 검사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끝까지 쌩 까버립니다. 안 했죠. 진짜입니다. 이 사건 전 기록을 보면 성명 요청이 있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재판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바뀐 재판부는 기계적으로 그냥 죄는 되니까 1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보니까 이 사건 너무 극악한 겁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소송 사기했다. 그다음에 안소연 씨를 동업자인데 오히려 굉장히 사람을 수단화시켰다.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건 죄질이 너무 나쁘다. 증액 1년도 약하다. 그런 취지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문이 남잖아요. 항소심 재판부가 증액 한 10년에 안 때렸어. 검사가 1년만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소장 내용의 그 기소 자체를 그 부분을 빠졌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1년을 원래 이 형사사건은 구형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최대치 보통은 3년 구형해도 징역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1심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도 최대치 그대로 100%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형이 너무 낮으니까 일단 1년 구형에 맞는 선거라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서를 쭉 보시면 누가 주범입니까? 잔고 조작을 김예성 가 있는데 김예성은 최은순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사람입니다. 그럼 김예성은 어떤 사람이냐 김건희가 경력 조작했다는 서울대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가 아닌 전문대학원 경영학과 EMBA 과정을 가지다닌 사람이고요. 코바나 콘텐츠 감사를 무려 3년이나 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감사했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도이치모터스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신한저축은행으로 온갖 특혜를 받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또 김예성과 김건희입니다.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 잔고 조작 사건은 그러니까 명명을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잔고 조작이 쉬어 쉽기는 얘는 350억 잔고 조작 어떻게 그럴 수가 잔고 조작 후 소송 사기 사건이라고 했어야 돼요.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재판부도 판사가 그 부분을 아주 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난주에 재판사를 속이려고 유조된 사문서를 제출했다. 그럼 모든 재판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정지수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판사가 속고 판결이 영토에 나오고 억울한 사람 양산 내고 그럼 그게 나랍니까? 망하는 거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렵죠. 재판부에 허위문서 제출했다고 더더군다나 같이 있던 변호인이나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그런 생각조차를 못할 텐데 그러니까요. 변호인도 이건 징계를 당해야 될 사건이 그렇습니다. 공지구도 여러분 고속도로 조작도 지금 우리가 추적 중에 있잖아요. 주가 조작도 지금 추적 중에 있잖아요. 공지구도 지금 검기경이 봐줬기 때문에 제가 추가 공부했고 추적 중에 있잖아요. 잔고 조작도 지금 밝혀진 게 실제 전 과정을 보면 그다음에 50 이상의 부동산 투기 차익을 남겼는데 또 그거 소송을 안 하려고 차명보호이니까 과태로 물렸거든요. 성남시 세무소가 채원순이 또 거기에 대한 소송을 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집단입니다. 범죄와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르면서 단 하나의 반성도 없는 사이코패스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소송하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동업자를 다 감고 갑니다. 정대택 노덕봉 안소연 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장모가 정말 재판부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너무 나쁩니다. 사법부의 최소한의 신뢰관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죄이죠.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형 시형으로 그런데 진짜 거기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대통령실의 최소한의 대통령이라면 과거에 옛날 노무현 심지어 김대중 김영삼 과거에 대통령들 자기 집안에 했던 그런 아들 내지는 관련해서 이것보다 훨씬 죄의 경중이나 그걸 따지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 의혹만 나온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관 표명하고 아니 세상에 이 장모가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와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조차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정통성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물론 본인 입으로 나오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관계자 입으로 나왔지만 대선 특히도 했고요 두 번째 실제 본인이 대선 후보 때 50억 정도 피해를 본 사건이다 사기를 당했다 맞아요 그렇게 장모가 피해자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토론 과정에서 토론회 후보자 관훈클럽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 중견 언론인들이 만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50억 정도 사기 피해를 본 사건이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렇게 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그렇게 못하겠을 겁니다만 나한테 말도 없이 하다가 일을 저질러가지고 50억 정도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사건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50억 피해를 봤다고요 이 사람아 50억 이상 이상을 본 게 딱 밝혀졌어 지금 최소 공지으로는 100억 이상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리고 18억 개발분담을 안 냈고 그걸 국고를 행령했고 이 성남시 도총동 부동산 사건에서는 재판부를 속이려고 장고 조작을 제출했고 거기에다가 도읍자를 고소해서 구속시켰고 거기에다가 50억 이상 이득을 본 거로 확 추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50억 정도 피해자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하면 저는 다 유죄가 된다고 봐요 맞아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일삼고 대통령 장모가 사무소를 이조해가지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그것도 그냥 사무소도 아니에요 신뢰성과 공공성이 개장 중요한 은행기관 공융기관에 사무소를 속여가지고요 문서를 그걸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제를 크게 여러분 DJ 때 생각해보시면 온노비 특검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어쨌든 민주정부가 첫 추범했는데 고가 옷을 선물해주거나 빌려줬다 관료들 사이에서 이런 거잖아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주가조이나 장고조자 고속도로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도 당시에 난리가 나서 DJ가 사가라고요 특검이 도입이 됐습니다 온노비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앙드레김의 실명이 김봉남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디자인 옷을 빌려준 건가 선물해준 거예요 국회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얘기했죠 본명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앙드레김이 그 특유 목소리로 김봉남입니다 해가지고 하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시니까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도 권력적인 비리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먼저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철장 감찰하고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인 감찰만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특검이 도입된 게 그동안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두안도 사과했어요 전두안도 한 형제 자매들 빌이 엄청 심각했잖아요 김현철 씨 보내가지고 얘기 말하셨어요 김현철 DJ는 처음에 온노비 그 다음에 또 아들 둘 문제 다 사과 몇 번이나 DJ가 조치한 표정으로 사과한 게 제가 아직도 영역합니다 청와대 사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심리했기 너무 죄송하다고 짠할 정도로 근데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잔고 조작 경력 조작 그 모든 게 밝혀졌는데 검경은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싹 근데 하나도 지금 끝난 건 없어요 심지어 경력 조작도 끝난 거로 제가 오해한 분들이 있다고 계속 말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습니다 맛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잔고 조작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내주셔야 됩니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보다 더 심각하거나 못지않은 게 잔고 조작이다 무려 350억을 잔고 조작했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제출한 놈들이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죄를 내렸다 그래놓고도 의정부지검 2019년 20년대 의정부지검에 어차피 수사를 하거든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에요 의정부지검장 박순철이라고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다가 김건희는 아예 봐줘버리고 최은순만 징역 1년 구형한 희대의 직무유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공수처 제가 고발을 하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잖아요 여러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겁니다 진짜로 재판부가 지적을 했으니까 재판부가 지적을 했으니까 왜 부실 기소했냐 축소 기소했냐 그것들도 나중에 향후에 공수처에서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범죄 밝혀내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딱 걸린 사건이 왜냐하면 이건 재판부가 지적을 해버렸잖아요 저번에 첫 번째 검사 탄핵 안동훈이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검사 탄핵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헌지에 가서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똑같이 이것도 재판부가 아니 왜 소송 사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고 조작을 직접 하고 사치업자 두 명한테 돈깔 빌렸고 사치업자들이 피해자라고 호소도 하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또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했어? 해명해 성명요청서 문서가 있다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는 성명요청서 문서도 보여줘야 했네 그걸 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잔고 조작과 관련된 안소윤씨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진술서는 아니고 뭐였죠? 그게 의견서 의견서였죠 의견서 처음에 사기죄로 고소도하고 무고돼가지고 구속되고 나와서 또 느닷없이 잔고 조작에 주문을 꼭 올려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 있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해달라고 그러면서 의견서를 냈고 김건희가 주범입니다 김혜선과 함께 주도했고 명확하게 저는 피의자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하겠고 돈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왜 저를 기소합니까? 그런데 기소도 보니까 채원수는 채원수는 싹 빼고 자기가 완전 제일 주범인 거예요 제네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 우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안소연 선생님하고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변호인까지 지금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물론 안소연 씨도 이 사건의 부동산 투기에 처음에 함께해서 비판받을 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저희는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을 정말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채원수는 김건희 입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고 피어난 입단인지 방송에 나올 용의가 있으시답니다 저번에 오마이뉴스는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스팟으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거기서 채원수는 1년은 너무 형이 낫다 다 그 사람을 시도했는데 그리고 기소는 다 나만 시켜놓고 왜 채원수는 기소도 빼놓고 1년이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 항소심 중이에요 저는 재판부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까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